빅토리아 게임플레이 트레일러인데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특별히 새롭다기보다는 이제는 이런 게 실연이 될 정도로 게임이 완성이 됐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준 것 같아요 일단은 공개된 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기간의 소리가 들으면 세계에는 계속 변화했을 것 같아요 전기 기간의 소리가 들려있을 것 같다 전기 기간의 소리가 들려있어 전기 기간의 소리가 들려있어 회복하는 게بة 빅토리아 3에서 이런 시기에 100년이 시작된 1836년 이게 그동안에 패독게임들이 그냥 보통 지도에 있었습니다만 지도를 이제 멀리서 바라보면은 이제 줌아웃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줌인까지 하면은 이 도시들 내부까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도로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상을 좀 많이 안 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코리안, 아직 위복 같은 거는 좀 더 고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경기도에 있는 라이스팜에 있는 팝입니다 이 시각은 어디에 가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시각은 얼마나 길을 지지 않나요 태그, 프로듀스, 트레이드, 컨스트럭션 이런 카드를 맞춰서 그리고 인두스트럴의 레벌루션을 통해 이게 이제 테크틀인 것 같아요 이 시각은 타이튼를 입고 이 시각은 세계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팍스, 트렛스, 앤 블러프스 저의 위원의 위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워터의 전쟁은 디플로매시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도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도시가 발전하는 모습 화산도 있고, 비공점도 있고 아, 그랜 투모로우라고 하는데 투모로우에 나오는 건 아니고 내일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계획은 올해 안 출시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PDX콘이, 이게 페더콘이거든요 페더콘 2022가 9월 2일날 스토콜롬에서 이거는 지금 티켓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 못 가고 빅토리아3 발매일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100% 이건 정확합니다 100% 이 날, 일부러 일부러 이 날 여는 게 빅토리아3 발매일을 발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는 이게 페더콘 했을 때 아, 제가 가본 건 아니고 그, 그, 유튜버들 중에 영어권에, 영미권에 사는 유럽에, 유럽 엔드 미국에 사는 애들은 초청을 받아가지고 걔들이 가서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가서, 자기들이 플레이 헤어, 플레이를 직접 이제 초대받아서 가서 플레이를 하고 그걸 이제 녹화를 떠와가지고 자기 영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월드 플레이어 세션에서 이제 같이 이제 모아놓고 빅토리아3 플레이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벤트 페이지가 활동 못 누르면 아, 진짜 가고 싶다 진짜 가고 싶다 아, 내년에 갑시다 네, 빅토리아 그러니까 여기가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토리아3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쯤이면 제 예상으로는 그래서 10월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10월달 10월달 에서 혹시라도 막 연기가 된다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더라도 11월 10월 아니면 11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할 것 같고요 저는 좀 11월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험이 11월에 나와야 제가 제가 많이 하고 왜냐면 시험이 10월달에 끝나서 10월 말일날 끝나거든요 시험이 이제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이 10월 마지막 마지막 날 마지막 토요일이라 11월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